안녕하세요. 하마성경 정은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재료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기로는 그 대리석이 있고요. 강한 재료로는 강철이 있고요. 비사기로는 금이 귀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금이나 다른 귀한 재료가 아닌 흙으로 지었을까요?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흙은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흙에서부터 나옵니다. 흙에서 곡식이 나오죠. 그 곡식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식동물은 여러분 초식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 초식동물의 먹이인 풀도 흙에서 나옵니다. 흙이 풀을 내놓지 않으면 초식동물, 그것을 잡아먹는 육식동물 모두 죽습니다. 물론 인간들도 죽게 되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땅의 것을 먹습니다. 바닷물 아래쪽도 여러분 모래가 아니라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바다 아래가 모래이면 바다의 물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물고기도 살지 못합니다. 흙이 받쳐주기 때문에 물고기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흙은 모든 생명의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하나님께서 나는 생명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뜻을 공급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생명을 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흙은 사랑입니다. 인간들이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죠. 어디다 버릴까요? 네,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흙 속에 다 버립니다. 그런데 흙은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다 품습니다. 다 품은 흙은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죠. 그 더러운 쓰레기로 인해 자기가 더러워지면서도 그 쓰레기를 정화시킵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정화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인심의 차이는 반복성이 수반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막 인심 쓴다 할 때 그 인심은 지나가다가 한 번 적선하듯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누가 보검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레위인가 그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버리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그 모든 시간을 내려놓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주막에 그 사람을 데려간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도 대나리온 두 개를 주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합니다. 대나리온 두 개면 대나리온은 지난번에도 설명했다시피 10만 원이죠. 즉 대나리온 두 개를 줬다라는 말은 20만 원 정도를 비용을 주고요. 이 비용으로서 다 감당이 안 되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일을 보고 와서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합니다. 하룻밤 자고 이튿날이 되었는데도 이 사람은 그 강도 맞은 사람에게 극률한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날 저녁 집회에 큰 은혜의 간정을 듣고 나서 큰 결심을 할 수 있지만요.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속성입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지속적이죠. 초지일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내 삶에 실천함으로써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 흙은 정직입니다. 흙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이처럼 흙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산란한 것입니다. 정직성을 상실하면 참 인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중국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대신들에게 예쁜 꽃망울이 맺혀있는 화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말하기를 이 화분 속에 있는 이 꽃을 짐이라고 생각하고 극진하게 다루세요. 어느 일정한 기간을 주겠는데 예쁜 꽃을 피어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상을 내리고 그 사람을 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쓰겠습니다. 라고 이 임금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들이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집에 가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서 임금이 말한 그 정해진 날짜가 되어서 신하들이 화분을 가지고 임금 앞에 나아옵니다. 모두 아름다운 꽃을 피워왔습니다. 임금이 그것을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느 한 신하가 화분을 들고 있는데 꽃이 말라 죽어 있는 화분을 들고 온 거예요. 임금이 화를 내면서 이 꽃을 짐을 보면서 극진히 다루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라 죽게 되었냐고 막 그 신하에게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신에 하는 말이 임금님 저는 매일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입도 닦아주고 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화분과 바꿔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봐라 저 신하에게 큰 상을 주고 높은 지위에 중용하라 고치시를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반대하고 만류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왕의 말씀이 임금님 임금님 말씀이 법인데 임금님 약속을 그렇게 어기면 안 됩니다. 꽃을 죽인 저 대신에게 벌을 주라고 계속 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있잖아요 이렇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내가 저 신하들에게 화분을 나눠줄 때 내가 뿌리를 다 자르고 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쁘게 꽃을 피우고 온 것을 들고 왔어. 그것은 화분을 바꿔치기 한 게 아니고 뭐야. 정직하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은 화분을 가져온 저 사람만이 내가 믿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화분을 바꿔치기 해서 가져온 대신들처럼 전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임금 앞으로 나아가던 그 대신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편 25편 8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정직합니다. 그 정직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남에게 정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저도 신앙을 하면서 참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앙 좋은 것처럼 남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그게 심해지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괴롭고 정말 슬프고 화가 나는데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들키지 않으려는 내 모습이 정말 정말 싫었습니다. 정직하게 내 안의 마음을 토하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제가 알고 그때부터 자유함이 내 안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가면을 쓰고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 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힘든 짐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헐그로 지은 바 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헐그로 순종입니다. 인간이 헐그로 무엇을 만들든 거기에 순종해서 만드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죠. 헐게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해서 불에 구우면요. 여러분, 도자기가 됩니다. 그런데 헐그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헐그를 통해서 어떤 도구를 만들든지 헐그로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도구에 충실하죠. 설령 흙이 뜨거운 불에 들어감에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아름다운 도자기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뜨거운 불시험을 통과한 후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 되듯이 말이죠. 일평생 우리의 삶을 우리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구약, 이사야 결론 부분에서 한번 언급한 예화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죠.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어머니처럼 복량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처녀들은요. 한 15살 정도의 시집가서 16, 17살 정도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0대 중반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마리아 나이는 대략 한 40대 후반 정도였을 것입니다. 20대 중반되는 사도 요한 청년이 40대 후반 되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잘 모르시죠? 무려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거의 70노인이 될 때까지 마리아 할머니 복량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70이 될 때까지 지중회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신의 최대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한 번 설교하면 5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에 이름도 없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도 사도다 하면서 자기 이름을 사도 바울이라고 바꾸고 온 지중회를 누비면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70노인이 될 때까지 뭐 했습니까? 할머니 하루 3끼 밥에 드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했습니다. 자기 동기, 제자들 소식 다 듣고 있었겠죠. 후배들 이야기 들었으면 이 일에 대해 순종 못하죠. 어떻게 20대 청년부터 70노인이 될 때까지 그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순종하며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이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이죠. 기쁘게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형태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등등이 많이 있죠. 내가 반드시 금그릇이 되어야겠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 순종하고 충실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로하여금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은총을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것이죠.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는 70이 될 때까지 힘없는 그 할머니 한 사람 복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깊이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깨달음과 영감을 글로 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4개 복음서 안에 있었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열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곧 사랑 그 자체임을 알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놀라운 은총을 그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터득한 것이죠. 인간을 만든 재료 특성을 더 자세히 알면 놀라운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보다 더 자세히 말하면 먼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어성경에 보면 이 흙을 먼지나는 단어로 더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썰어서 사람을 만든 것인 거죠. 방바닥 딱딱 보면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잖아요. 그것을 다 썰어서 모아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지를 통해서 인간의 신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0편 103편 14에서 15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나님이 인간 체질이 먼지라서 얼마나 약한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이 먼지는 육체를 말합니다. 디모데우서 2장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것이 헐그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조금만 충격을 가하거나 뜨거운 것을 담으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잘 삐지고 작은 일에 상처를 잘 받는 이유도 이 질그릇과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풀과 같이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인간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기 쉬운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질그릇에 귀한 보배를 넣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금그릇은 견고합니다. 견고한 그릇에는 보배를 잘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보배가 잘 안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보배는 잘 깨지고 금이 가는 이 투박한 그릇에 넣어야 됩니다. 가장 보배가 잘 드러나는 상태는 이 질그릇이 깨어질 때라는 것이죠. 깨져버리면 깨지면 그 안에 보배가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편에서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지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죠. 하나님은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깨어지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보배를 넣지 않으십니다. 깨어지면 물론 아프죠.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존심, 체면, 지식을 완전히 다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섬기다 보면 내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애쓰지만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느끼며 내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끝까지 돕는 양육을 여러분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양육에 비해서 쉽습니다. 내가 전하고 나서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사람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부담이 없죠. 그러나 양육은 다릅니다. 양육을 해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스스로 자기 의의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체질을 아시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격을 다듬으시는 것이죠. 내 질그릇을 깨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놀라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약한 몸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가 약할 때 강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서신서에 말하고 있죠. 바울은 깨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면 나에게는 사망이 역사하지만요, 나를 통해 남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변하고요,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인 것이죠. 오늘은 인간을 만든 재료인 흙과 먼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 인간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